황소개구리 점점 지쳐가는 제작진 과연 황소개구리 천마리를 잡아냈을까요? 투명통에 반도 안 채운 상태에서 마지막 한 마리까지 확인 완료 상황 종료입니다 과연 그 결과는? 황소개구리 총 909마리 91마리 부족으로 1000마리 퇴창이 실패 투명통 안에서도 황소개구리끼리는 서열 싸움이 계속됩니다 지금 담당 피디의 심정은 어떨까요? 사실 황소개구리가 굉장히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구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담으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하고 좀 아쉽지만 후회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3일 안에 황소개구리 천마리 잡기 제작진만으로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잊었던 황소개구리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피해가 닥치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? 갈 때까지 가보자의 고군부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고군부터는 final 13 따라 3 dem